구독하고 봐. 구독하고 봐. 나가. 구독하고 봐. 노래 한 번 불러보시죠. 진짜로? 진짜로? 레알? 진짜로? 여기 마크 한번 줘보세요. 나 진짜. 안녕하세요. 일어나야 되나? 일어나셔야죠. 저도 일어나 있는데..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노래 불러볼까요? 그 노래가 뭐지? 이별이 나를 부를 때 그 노래를 하신다고요? 진짜 제 팬이신가보다 지인이 된 팬들만 아시는 노래인데 그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잘못된 걸 처음 만난 날부터 나만이 너를 지킬 수 있다 생각했었어 내가 아닌 걸 너의 소중한 사랑 너의 선택은 나를 스쳐봐 그런 거야 아니, 톤이 너무 좋으세요, 진짜 아니, 옆에 계신 분은 어떤 분이세요? 남자친구예요. 남자친구세요? 네, 네. 노래로 꼬셨어요? 네. 와, 진짜로? 와, 살발하다, 정말. 나 이분 유명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사진 찍을래, 이 사람이랑. 남자친구분이 찍어주세요. 네. 다른 남자 옆에 있어도 되죠? 여자친구, 어디가 제일 좋아요? 다요. 다요? 아, 진짜. 사랑의 포옹 한번 해줘. 사랑의 포옹에. 영원히 사랑해. 아, 그래.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네? 어떤? 결혼은 언제 할 생각이에요? 조만간... 조만간요? 꼭 결혼할 때 연락... 할 때가 없을 거예요, 저한테.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와, 대박. 잘들 봤으면 나가서 일도 해. 이것만 보고 있으면 돈을 못 벌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결혼amos.